지옥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개철이가 얼마나 오락 잘하는지 잡같은 장비로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줍니다 다 장비빨 믿고 이렇게 오락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정개철이 지존 랭커 전사 기사를 상대로 HP 1500밖에 안되는 이 요정으로 마법도 이 안배운 요정으로 플라스 1명궁 이 룸티스의 포기로 우리 서버 지존 2명 날려버립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나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지금 바로 갑니다 라잉 나우 레스 고 무빙 나우 나가고 개철이 전투부금 틀어버렸다 가자 2대1 좋았어 개철이가 얼마나 오락 잘하는지 보여줍니다 나의 실력을 보여주마 좋았어 무빙턴도 못치네 이 사람은 토마워크는 반칙이야 토마워크는 반칙이야 푸도크 이것이 바로 푸도크지 받냐 내 2대1 내가 보여주마 일단은 몹을 내가 먼저 봤으니까 몹을 다시 애들한테 붙여야돼 오케이 자 내가 어느정도 일정량 뒤로 가면은 몹이 붙어 다시 좌측으로 이동 자 간다 몹을 이용한 플레이 아이큐 148의 플레이 몹으로 키를 막는다 그렇지 1대1을 만든다 그렇고 내가 근데 에너지가 필요로가 안돼 자 일단은 키를 막고 자 살겨버려 이새끼야 이게 이즈야 여기까지만 괜찮죠 여러분들 잘합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요정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봤습니까 몹한테 공겨 놓고 온겁니다 베레한거 보이죠 봤죠 여기도 베레 봤죠 끝난거 보이셨습니까 몹을 던져놓고 아니 솔직히 잘한거 아니냐 야 1대1이었으면 100% 이겼다 진짜 야 님들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캐릭으로 해봐 진짜 나 존나 잘한거야 진짜로 내가 먼저가가지고 몹까지 몬상태에 2대1인데 다시 애들한테 몹 던져주고 이거 어렵다니까 진짜로 1500피 이거 원스턴에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들 예전에 임봉이가 막 애들 막 장비 좋고 이긴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스턴 세트 있지 스턴 4성 있는 세트가 엘모호 세트밖에 없었고 그리고 임봉이는 항상 고랩 고랩이야 상대를 스턴을 잘 거는거야 상원이 틀려 나는 오히려 저랩에 장비 안 좋은거야 진짜 컨트롤 1등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안봤습니까 임봉이 서버 전체 랭킥 84자리 기사 내가 76자리 요정으로 그것도 검요정 난 스턴 없이 발라버린거 모릅니까 이 리니지는 이 좀 센스가 있어야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1대1이면은 내가 그냥 발라버린다 1대1 1대1 오케이? 오케이? 1대1 오케이? 1대1 아무나 한명만 이만은 고! 가자! 보여줄게 내가 내가 누군지 1대1 님 비켜여! 오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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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모불 씨 야 구경 방송으로 해 이라 이씨 은 콩이지? 신콘 오락은 콩이지 아니 니마! 조리 좀 가세요! 아 진짜 아 몸 다 가져가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짜증나네 저거 저 새끼 가자 온 마음대로 짓이야 이건 아니 센트리로 베르를 못시키는데 모비씨 싸워야죠 바보입까? 아 야 이거 진짜 달리기하는거 좀 웃기긴 웃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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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ster 에구 이거뭐다 이거 등등몬다잉 꺼지세요 에? 되겠습니까? 되겠냐구요 뭐야 이새끼 봤습니까? 오락은 이러게 하는겁니다 에? 봤죠? 이게 바로 싱컨이라는 겁니다 싱컨